네 무대가 끝났지만 수상하게 땀을 닦고 와볼게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노래는 여기까지인데요 네 조금 나갈까요? 아쉽네요 엔딩 무대까지는 좀 갈게요 맞아요 네 이렇게 아쉽게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진짜 너무 아쉽네요 정말 아쉽지만 슬슬 마무리 멘트와 함께 오늘 게릴라 고민이 처음이었잖아요 우리 멤버들 다 네 그래서 한 명씩 포감을 얘기해보는 게 어떨까요? 좋아요 수민씨부터 얘기해도 돼요 네 일단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특히 여기 반포 한강공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서 뭔가 저희가 공연을 했다는 사실이 뭔가 신기하기도 하면서 되게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버블 활동을 저희가 이제 시작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버블 무대를 보여드리니까 뭔가 그것도 되게 기분이 달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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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틀어주시고요 몸 잘 챙기시고 집가서도 오늘 깨끗하게 씻고 푹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푹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게릴라 공연이 처음이어서 엄청 떨렸거든요 네 저도 한강 되게 좋아해가지고 여기 자주 왔었는데 공연을 하니까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오늘 너무너무 즐거운 추억 남기고 가능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즐거웠는데요 여러분 즐거우셨어요? 네 여러분이 즐거웠다면 정말 됐습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우리 스이신 분도 스이신 아닌 분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아 그리고 오늘 아침 일찍부터 혹은 어제부터 와가지고 자리도 맞기도 하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지금 더울텐데 함께 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버블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는데요 이렇게 많은 스윗분들과 많은 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뻤고 오늘 좋은 기억 만들고 가는 것 같고 스윗분들과 많은 분들에게도 좋은 기억 만들어드린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첫 게릴라 콘서트 공연 해봤는데 주유가 오셨나요? 네 다행이네요 처음인 만큼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생각스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또 들려드리지 못했지만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희 스테이씨가 저희 스테이씨가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한국에서 콘서트를 하거든요 그때 오시면 듣고 싶으신 노래 모두 다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게릴라 콘서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스테이씨를 실제로 한 번도 못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또 함께 만나게 됐잖아요 저희 신곡도 들려드리고 저희 아직 버블 2세막 활동 시작하니까요 저희 버블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콘서트도 많이 받으세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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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컴포즈커피라고 여러분 팀프레쉬 에이드 혹시 드셔보셨어요? 네! 우와! 어때요? 다 줬어요? 다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굳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었네 이미 다 잘 즐기고 계셔서 혹시라도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 엘소드도 컴포즈커피도 스윗이랑 콜라보했으니까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